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북한 주민 4명이 탄 작은 배가 오늘 아침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. 그런데 근처에 있던 우리 어민이 그 선박을 확인하고 신고할 때까지 군은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습니다. 우리 군의 경계 감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첫 소식 먼저 조윤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NLL을 넘어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미상의 선박이 육군 레이더에 탐지된 건 오늘 새벽 5시 30분. NLL 남쪽 약 37.4km, 속초 동방 약 18km 지점에서 처음 포착된 겁니다. 1시간 뒤인 새벽 6시 30분 이 선박은 육군 열상 감시 장비 TOD에도 잡힙니다. 군은 이 물체를 평소 관리하는 표적이 아니라 의심 선박으로 추적 관찰했지만 고속정을 보내는 등의 선박을 통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. 아침 7시 10분, 속초 북동쪽 약 11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민이 이 선박을 신고한 뒤에야 북한 목선이라는 게 확인됐습니다. 최초 군이 탐지한 뒤 어민 신고까지 1시간 40분 동안 목선이 10km 더 남쪽으로 내려왔지만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겁니다. 이 선박이 도착했고, 지금 발생합니다. 길이 7.5m 소형 목선에는 남성 1명과 여성 3명 등 일가족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.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오전 7시 50분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정부 합동정보조사팀에 인계했고 합동신문을 통해 귀순 의사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 합참은 어민 신고가 들어오기 7분 전 현장 근접이 필요하다는 표적 번호를 부여했다면서 동해 NLL은 동서로 400km에 달해 소형 표적을 포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. 결과적으로 어민이 북한 선박을 신고할 때까지 군이 출동하지 않은 건데 NLL의 경계 감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. SBS 조윤호입니다. claim 발 번째 목표 목표 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